이때 우리 골퍼들은 사용되는 부위에 대해서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온몸이 사용이 되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아이언이든 드라이버든 방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움직임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스윙할 경우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 움직임을 알기 전에 먼저 이걸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우선 클럽을 잡고 조금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물체의 페이스 중앙을 맞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임팩트하듯이 타겟 방향으로 힘을 가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힘을 가하다 보면 아마추어들 방향에 어려움을 겪는 골퍼들 10명 중에 9명은 힘을 가하면 가할수록 페이스가 이렇게 뒤틀리고 열리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상급자들 프로 선수들은 아무리 힘을 가해도 타겟 방향으로 페이스라인이 유지되면서 그대로 힘을 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습 방법이라고 할 것도 없이 정말 간단한 드릴이지만 우리가 꼭 이 연습을 할 때는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처럼 물체 고정을 하고 타겟 방향으로 힘을 가할 때 잘못 연습하게 되면 우리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 상체가 이렇게 일어나거나 또는 타겟 방향으로 나가면서 힘을 가하게 됩니다. 또는 팔을 이렇게 뒤집으면서 이렇게 왼팔이 몸에 가까워지는 문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드레스 상태의 위치를 최대한 유지하고 유지한 상태에서 타겟 방향으로 상하체가 조금 돌면서 힘을 이렇게 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당연히 페이스는 계속 라인을 지킨 상태로 유지를 해보는 것이죠. 이때 우리 팔이 뒤집어진다면 이것도 잘못된 연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드레스 때 팔의 라인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계속 힘을 가해보면 우리가 페이스를 조금 더 유지한 채로 임팩트를 만드는 걸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팩트에서 힘을 쭉 가해보고 백스윙을 절반만 갖다가 다시 힘을 가한 채로 만들어 보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 골퍼들은 사용되는 부위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온 몸이 사용이 되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팔꿈치에서부터 손 끝까지 돌아가는 형태의 힘이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움직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연습을 해보려면 오른손으로 왼팔을 잡아보고 마찬가지 타겟 방향으로 계속 힘을 가하면서 물체를 밀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때 우리 왼팔이 몸에 붙는다면 잘못된 연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힘을 가하면서 페이스 라인이 스퀘어하게 계속 유지된 상태로 타겟 방향으로 밀어주면 좋은 연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가지 움직임 동작을 떠나서 우리는 타겟 방향으로 클럽을 휘다 보면 이 헤드의 무게 때문에 페이스는 되게 자연스럽게 열린 채로 쫓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페이스의 면을 오롯이 컨트롤하는 움직임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연습을 하게 되면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 골퍼분이 방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이렇게 타겟으로 밀어주는 임팩트 연습을 꼭 해보시고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정확한 방향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